안녕하세요. 미닉스 기회팀 팀장 강수니키 최연이라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닉스에서 2014년형으로 발표한 미닉스 에어쇼 수음입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은 기존의 초음파 가습기가 물통구조의 세척이 관리가 불편한 제품이었다고 하면 미닉스 에어쇼 수음 같은 경우에는 물통구조를 과감하게 제거를 한 수저 형태의 제품입니다. 수저 형태를 쓰기 때문에 세척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리가 편리한 제품으로 미생에 아주 안전한 제품입니다. 또한 에어쇼를 통해서 나오는 가습 입자들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 미세 입자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같이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존 초음파 가습기보다 약 5,000배 정도 입자가 작기 때문에 세균들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크린세일라고 하는 자체 기술인 항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99.9%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플라즈마 웨이브라는 미닉스 만의 공기정화 기술로 내부 산소이온을 발생시켜서 유익된 오염원을 99.9% 제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한국공기청정협회 HH 인증과 대한상병인과협회 인증 추천을 받았습니다. 이 새로 론칭한 숨가습기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? 구조적으로 안전한 무결점 가습 미닉스 엘워치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